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보람 채널의 여보람입니다 오랜만이죠 여러분 아 데이트는 아니고 제 친구들 만났어요 보여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보람이 친구 김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주아입니다 역시 김하반응 장난 없죠 요즘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그냥 학생회랑 과제랑 시험공부도 하고 있고 데이트도 하잖아 나랑 시시라고 아주 난리났네 야 나도 보이프렌드 있거든? 지금 없잖아 없지? 찰캠이 오고 있대? 연락을 안 받네 우리끼리 짜 놀까? 짠 조금만 마셔 잠깐만 이 와중에 꺾고 마시는 어린애는 뭔가요? 네? 그래? 나 내일 오전 수업 있어 뭐래? 너 어차피 싸강 듣잖아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개관했거든 뭐야 난 또 싸강만 듣길래 싸강이 뭐 어때서 난 스무살 되니까 좋은데 이렇게 같이 술도 마시고 그렇지 그러니까 꺾고 마시지 말라고 스무살은 원샷이지 빨리 갈래 빨리 갈래 빨리 갈래 나죠 어? 하하 와 노잼이다 노잼 여러분 누구 잼 좀 있으신 분? 이분들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응? 어? 나 잠깐 도와드리고 올게 괜찮아 아 같이 갈까? 괜찮아 야야 올 때 음료수 그만 뚫어져라 바라뚫어지겠다 아주 그냥 왜? 왜? 아 아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주 어릴 때 고민했지만 내 몸 알았죠 누가 있을까 사랑이란 거 있긴 해 18, 19을 지나 우리는 스무 살이 되었다 뭐야 뭐야 첫 시험 끝났다고 늘어질 생각나 기말고사도 금방이니까 너네가 제일 매한 학교는 1학년 때부터 완벽하게 관리해야 돼 아 방학 전에 어학연수 프로그램이나 대회활동 같은 것 좀 알아봐 스무 살 괜히 다른 애들 한다고 아무 동아리나 되지 말고 나의 공간은 어차피 학교에서 네가 할 건 없으니까 지금 딱 여기 수업이 6시에 끝나지? 끝나면 바로 나와 연락 잘 받고 다녀오겠습니다 공수현 네 박시현 오늘 올 거야? 아 올 거냐고 나와라 박대원 네 안 오면 열리대 대전에 네 엽사뿌림 네 이현진 네 이송아 어디가 그렇지 야 오늘도 네 출퇴하게 어 너 무슨 학교를 교수님 얼굴 보러 오냐 네 아 나도 쬐까요 유경환 야 응? 그냥 있어 유자연 둘 다 없어지면 티나 네 가라가 유지연 네 임지혜 스무살 나의 공간은 언제나 다 하나 잠시 쉬었다 할까요? 아 그 발표 조짜야 하니까 쉬는 동안 아까 나눠준 종이에 두 명씩 팀 짜서 제출하세요 팀은 자유롭게 짜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음에 이현진 이현진 과자 안으로 수박 먹잖아 이현진 이현진 이거 봐 내가 또 이럴 줄 알았다 뭐가? 넌 맨날 혼자 하냐? 나 있는데 그럼 넌 왜 맨날 나랑만 하냐? 왜? 안 돼? 너랑 하고 싶어하는 애들 많잖아 그래서? 난 너랑 할 건데 그래 피곤해 좀 자 아직 시간 좀 남았어 요즘 이 노래 자주 듣네? 어? 아.. 어 어 형 어 현진아 학교? 아니 작업실 그럼 학교는? 갔다 왔어 또 출퇴야? 뭐 그냥 근데 왜? 그냥 좀 이따 나오라고 야 너 안 오면 손보이는 시끄럽다 작업은 어쩌고 그냥 대충 마무리하고 끝내 네가 맞는 건데 좋겠지 아.. 몰라 아 됐고 오는 거지? 응? 오는 거다? 오는 거야? 오는 거 오는 거 오는 거 오는 거 소유야 아.. 금방 자 이게 나의 바운더리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대체로 배고파 끝나고 먹을까? 너 시간대? 잠깐만 자 그래서 이번 과제는 지금의 나와 내가 그려가고 싶은 나를 생각해 오는 겁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발표는 아까 정한 팀원과 같이 의논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과대 팀 나눔 페이퍼 가져오세요 네 내가 그려가고 싶은 너 수업 끝냈니? 뭐야? 엄마 맨날 대일로 오냐? 네? 아니 누가 맨날 대일로 오는 게 초딩 아니면 금수처지 아휴 어쩐지 너한테 뒤풀이 한 번은 안 온다 했어 야 다희야 오빠도 금수제여서 좀 아는데 그래도 이렇게 친구들이랑 좀 어울리고 그래야 돼 학교 생활이라는 게 너무 잘났다고 해도 되는 게 쓰다 뭐해 가자 어 아니 저 새끼는 저기 선배가 얘기하고 있는데 선배 1학년 수업 혼자 재수강하니까 심심하세요? 뭐? 야 저기 복학생 있냐? 저 선배는 괜히 또 잘하네 복학생이 됐나? 응 복학생 근데 너 간단하게 먹어도 괜찮아? 응 이따 뒤풀이 있으니까 어 뒤풀이? 괜찮아 안 와도 돼 그 최다이 학생 이건 제 명함이고요 어머니랑 제가 얘기했을 때는 2학년 끝나고 국회나 외교부 인턴하는 걸 목표로 했는데 일단 엄마 이번 학기에 4.0이 넘어야 다음 학기에 3학점을 추가로 더 들을 수 있는데 보시면 이번 중간고사에서 다이 학생 성적이 성적이요? 아 이건 제가 교수님들 통해서 받은 예상 성적표예요 어 보면 답답하다 대략 4.19 정도로 나올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도 이 정도 평균 유지한다고 하면 한 학기 정도는 더 빨리 학점 채울 수 있겠네요 미리 학점을 채워놔야 동사나 다른 그래도 시간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참아야 한다 그리고 조공 필수 과목 같은 경우는 A플러스를 유지할 수 있으면 늘 그랬던 것처럼 어머니 여전하시네 쳐다 대학생활도 바쁘겠는데 엄마는 내가 아직도 고등학생인 줄 아나 봐 응? 끝났으면 나와 어 야 하준아 어 이따 뒤풀이 올 거지? 어디서 하는데? 밖이 주변에서 하지 않을까? 몇 시쯤? 몇 시야? 6시? 8시 8시 뭐? 8시쯤? 8시쯤 욕구 와야 돼 내가 너무너무 다 자랑해놨단 말이야 지금의 나 알겠어 일단 연락할게 연락해? 수업 잘해 어머니 오셨네? 어머니 오셨네? 어 아쉽다 가야겠네 내가 그려가고 싶은 나 뭐해? 안 가? 다 또 왜? 아 어디야? 어? 나 혼자 취하게 할거야? 영원히 닭발 진짜 맛있어 빨리 오고. 야 우린 너 없이 술이 안들어갔는데 넌 우리 없이 빨리 들어가냐? 아니 작업은 나중에 나랑 같이 하고 오늘은 좀 놀자구. 술집 어딘데? 여기 대근이형 알바하는 곳. 빨리 와 현진아 빨리 왕. 야 적당히 해라. 그 땜에 안갈 씨. 빨리 왕. 야. 그만 좀 해 제발. 너 여기 뭐 들어온다고. 야 차하연. 내가 네 보호장 맞는데. 일단 넌 안된다니까. 빨리 왕. 아니 여기 미니 없다고 진짜로. 어 죄송합니다. 아니 재수생이 술을 왜 마시냐고. 3살 일이냐? 진짜 잠깐 더 떨어지기 싫나봐요. 우와 옛날 생각난다. 재수생이 왜 술을 먹으면 안되는데요? 끊어봐. 재수생이 왜 술을 먹으면 안되냐고요. 재수생이요? 보태준 거 있니 친구야? 앉아. 사과하고 가지. 앉으라고. 야 여보라. 잠시만요. 야 차기형. 어? 정아주. 아 이리와 이리와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야 그 아대가 왜 이렇게 늦게 오냐 야 이들 벌써 취했어? 뭔 소리야 이제 시작이야 여기 싸우고 다시 달려야지 너 어제도 달렸다며 나 이 새끼 맨날 술만 먹어 나도 잠 줘 어 여기 잠 두 개만 주세요 네 얼마나 먹었어? 내가 다 먹었어 아니야 나 조금만 먹었어 집에 연락은 했어? 응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 하준아 야 선배들이 너 찾는다 우리 테이블에도 좀 와 응? 네 선배 나 금방 다녀올게 응 야 선배들은 왜 맨날 너무 안 좋냐 한 잔 하고 가 알겠어 딱 한 잔만 보니 알겠어 빨리 가 빨리 먹고 있어? 응 야 근데 쟤네 지금 사귀는 거 아니니? 아니야 하준이 여자친구 없됐어 중학교 동창 같다 여기가 출내고 있는구나 응 잘생겼지 갑자기 무슨 모임 너 설마 술 마시니? 다희야 너 하준이 랑 중학교 동창이라며 아 아니 학원 친구 학원 친구 쟤는 그때부터 인기 많았어? 글쎄 응 응 응 응 야 여기 자리 비었지? 아뇨 거기 하준이 자리인데요 야 이 존나 떨어지게 왜 미술집이 뭐 전화준 거냐? 응 야 너가 웬일로 뒤풀이를 나왔냐? 응? 야 채다이 대답 안하냐? 야 야 아 진짜 아 저 뭐야 쟤 복학생이야? 쟤 몇 사무소에 있어? 다희야 내가 너 진짜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너 이런 식으로 사회생활 하잖아? 어디 가도 못 살아나봐 너 이 인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 너 지금도 이거 봐 정화준 걔 없으니까 자꾸 핸드폰만 하고 어? 애들 다 무한해 하잖아 아니 선배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냐 나도 이 마음 다 알아서 그래 아이 채다이 선배 얘기하는데 어디 가 아니 어? 앉아서 술 한 잔 따라 봐봐 어? 아 따라 봐 괜찮아 아 수배가 따라주는 사람 잔 밖에 얼음 좀 따라 안 돼 뭐라고 따라 봐 아 앗 앗 앗 앗 뭐야 뭐야 야 채나이 선배 제가 치울게 오케이 안 다쳤어? 짜는 느낌 진짜 응 에서 가게? 어 정화준은? 안에 있어 응 지금 가요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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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여기 이것이 절대 넘지 못하는 나의 선 하지만 이건 내가 그은 선이 아니잖아 믿지 못했을 때 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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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